그 다짐이 모색해지죠 왜냐면 코가 너무 아픈데 제일 첫 번째로 추천하는 것은 그러면 코에 물이 안들어가겠죠 안녕하세요 수술신잡입니다 오늘은 두 분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턴할 때 코로 물이 들어가는 게 무서워요 백돌피니킥 할 때 코에 물이 안 들어가는 방법이 있나요? 이 두 가지를 같이 한번 묶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, 좋아요 자 일단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물 바깥에서 하는 게 아니라 물 속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코에 물이 들어가는 게 싫고 또 그게 두려울 수 있어요 그거는 뭐 당연한 거죠 내가 뱉을 수 있는 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 호흡을 뱉어야 하는 경우에 코에 물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호흡을 뱉을 수 있는 시간이 5초다 턴을 완료하는 시간이 3초다 그러면 코에 물이 안 들어가겠죠 백돌피니킥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호흡을 뱉을 수 있는 시간은 일단 정해져 있어요 그럼 그 시간 안에 턴을 하든 그 시간 안에 돌피니킥을 차고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먼저 동작을 익혀야 합니다 턴이나 돌피니킥의 동작이 내가 몸이 아직 안 익었다 보니까 턴을 하는 시간이 느려지고 혹은 돌피니킥을 차도 차지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물을 먹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거든 동작이 익숙해져야 느리게도 할 수 있고 빠르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점이나 그리고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제 첫 번째로 추천하는 것은 코마개입니다 코마개 5,000원? 4,000원? 5,000원 이내에 4,000원 이내에요 여러분 왜 코마개 안 쓰세요? 코마개를 쓰세요 입은 이렇게 닫아줄 수 있지만 코는 이걸 뭘 막지 않는 이상은 막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코마개의 도움을 받아주고 동작을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제 코마개가 있으니까 코를 닫아주겠죠? 그러면 내가 앞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백하거나 아니면 들어는 갔는데 막 못 올라온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코에 물이 안 들어가니까 연습하는 데 조금 더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막 코마개 없이 연습을 하다가 코에 물 들어가고 머리 띵하고 막 피나올 것 같이 코가 막 따끔따끔 거리고 그러면은 내가 오늘 턴 연습 10번 해야지라고 생각했다가도 한 3,4번째에 그렇게 계속 어택을 받으면 10번은커녕 6번도 못 채우고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돌핑킥을 쳤는데 계속 안 올라오고 계속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코마개 계속 물이 들어가니까 내가 10번 연습하고 가겠다는 그 다짐이 무색해지죠 왜냐하면 코가 너무 아픈데 그래서 그 환경을 만들어주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코마개를 끼고 동작을 먼저 익혀봐라 입니다 이제 코마개를 끼고 연습을 했어요 7초 안에 7번을 찰 수 있게 되고 1초 안에 턴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면 그때 코마개를 빼고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이전보다 훨씬 더 수월해진 거를 분명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턴에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고 백돌핑킥 같은 경우는 좀 또 다른 방법이 몇 가지 더 있는데 제 후배 중에 한 명은 여기 윗입술로 코를 막고 한다고 했었어요 저는 인중이 길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안 막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했던 선수 시절의 방법은 스트립 라인을 잡고 고개를 살짝 비스듬히 하고 나가는 방법이었어요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저한테는 좀 큰 도움이 됐거든요 세 번째는 제가 영상을 띄어 놓을 건데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역시 이것도 무한정은 아니에요 내가 음 할 수 있을 만큼까지만 돌핑킥을 찾는데요 코마개 그 다음 단계로 소리를 내는 게 가장 코에 물이 안 들어가는 방법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출발해서 음 하고 이렇게 나오는 연습을 했었답니다 가장 추천하고 싶은 게 코마개고요 대형이 종목인 선수들도 코마개를 끼고 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코마개를 끼면 막 치팅하는 것 같고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코마개 끼고 수영하는 거 전혀 문제 없으니 코마개 끼고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백돌핑킥이나 턴할 때 내가 물 먹는 게 걱정이라면 코마개를 끼고 먼저 동작부터 연습해라 그럼 저는 다음에 다른 질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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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